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공약 사업인 15분 도시 조성 사업을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드라마, 카드 뉴스 등 홍보물을 부산시의 공식 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선보입니다. 15분 도시 조성은 시민이 도보와 자전거 등으로 15분 안에 일과 의료, 교육 등 6가지 필수 분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, 의료버스 등 부산시의 관련 정책을 알리는 내용으로 제작됐습니다.